배고파 오늘 근데 먹을 거 왜 안 알려주냐? 안 알려주면 안 되니까 슈프라이즈야 슈프라이즈? 근데 더 슈프라이즈한 것은 오늘의 게스트야 게스트? 오늘 그냥 섭외한 게스트 말고 내 친구지만 위에 섭외한 게스트야 난리에서 뵌다고? 난리에서? 예쁜 여자 중에서는 예쁜 여자야 여신이야 여신 여신이 내가 항상 너한테 외국 친구가 인사를 시급 건들고 하지 아직까지는 못했잖아 어 오늘은 그 날이야 아.. 왠만하면 이쁘다는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 문제? 한국어 어 잘 못하는 거 쬐깜밖에 못해 한국어? 배우고 있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지 오늘 바로 만나자마자 어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오늘은 그냥 막 미끼를 조금 주는 말이야 미끼를 주고 미끼를 주고 진짜 진짜 낚시하네 너 낚지를 잘하지 낚지꾼 끝! 지금 낚지꾼 끝! 아 좀 연습합시다 제가 인사할 때는 어 이 친구 이름은 노엘 노엘 따라해봐요 네 헬로우 노엘 헬로우노엘 호로우 노엘 희ρό 노엘 잇 Åh 헬로, 노엘. 국채한 뮤직비디오? It is an honor to meet you. 이렇게? 슉. 부끄럽다, 부끄럽다. 마이클, 오늘 우리 따뜻한 국물 먹으러 가는 거 맞지? 부글부글 끓이는 찌개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알기에는 그것도 아니야. 식당 여기인 거 같아? 여기야? 어. 맨입 한 번 봐봐. 오. 이거 다양한 색깔이야. 우와. 이거 먹으러 가자, 지민아. 아이고, 자국지 이거 먹으러 가자. 아, 장난하지 말고. 장난 안 하거든? 장난하지 말라고. 이런 야채 같은 거, 노엘도 잘 먹거든. 오늘은 이거 진만 위의 말고, 오늘은 노엘 위의 식사야. 그래? 그래. 아니, 야채 좀 먹지. 내가 야채 좀 잘 먹지. 역시 잘 먹잖아. 내가 야채 잘 먹지. 잘 먹지?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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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그래, 내 핸드폰에 노엘 번호를 찍으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노엘? 네, 마이크. 아하. 어. 30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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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러 노엘? 네. 하하하하 이거 보고 해야 돼. 지민아, 온다. 아야야야. 멋있게, 멋있게. 컷은 자학ibly 오잖아. 는 셀인다. 하나, 너. 나는 믿음 Toki Users como 해. 여기 사람인 engagement 주 Bridge. beasts Collectors diary. 형님은 이 장인. 여기 구분을 말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재밌어요 좋은 만남 같은 거 같아요 카메라에 대해서 전해드려도 될 수 있습니다 네 straight ahead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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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로스ngeles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teacher 영어로 반가워요 응 멍 나도, 나도 뿜. 오케이. I'm tough. 왜 그래? 왜, 왜 우리 노엘한테 뭐라고 하냐고?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거야. 이 식당은 다 살레드, 살레드 파는 식당이지. 그, 왜냐면 노엘은 채식자. 고기, 포크, 포크, no? No, no, no. I love animals. I like you. No, it. 오케이, thank you. 식품, 식품, no? No, no seafood. No seafood, and only salad? Only vegetables, only fruit, only grains. Oh my god. Only pork. Only cow. Fuck, steak. 나는 노엘과, 노엘 and together. And food, salad, only I love you. 다 먹을 수 있어. 아이, 노엘이 있어야 잘 먹을 수 있는 말이야? 그렇지. 그래. 당신과 함께 라면. 아보카도. 아보카도. 말 잘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샐러드 드레싱을 부어먹나요? 아니면은? 네, 드레싱 적당히 뿌리셔가지고요. 잘 섞어 놔두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거 어떤 드레싱인가요? 그건 참깨 드레싱입니다. 참깨? 이건 발사믹. 네. 나는 막 노엘이 매일 먹는 거예요. 얘는요? 그건 레몬. 레몬. 선생님, 저도 발사믹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노엘이 먹는 발사믹을 같이 먹고 싶어. 이거 보시면은. 자, 양상. 이게. 양상추죠? 아니, 양배추죠? 적채. 적채. 적양배추. 적양배추. 음. 아. 그냥 풀랜새가 나네요. It's delicious. Delicious. Yeah, delicious. 노엘이 함께 라면 먹을 수 있어. 노엘, 노엘. 노엘, 노엘. 노엘은 원래 어떤 말인지 알아? 불어로. 불어로. what does your name mean in French? Christmas. 크리스마스. 노엘, 불어로 노엘이라는 말. 크리스마스 이라는 말.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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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노엘이 노엘 부르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마스 노래야.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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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렇게 해서 드레칭에 찍어 먹으려고 아 찍어서 뭘 거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 이상한다고 신기한다고 한 거야 아 아 스트레인치 이 친구는 살을 진짜 잘 익숙해지지 않아서 아 you don't eat that normally 한국인 여기 외국인 한국 외국식이라서 진짜 잘 모르는 거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예 몰라 그린 비닌스, 파인애플, 키드니 비닌스, 올리브스, 체리 토마토, 카베즈, 양념, egg, yellow bell pepper, cucumber, bread, chickpeas, chia seeds, lentils, barley and oats 오츠? 비리사는 오시죠 BAM 야채야채야채야채야채야채야채 애쓴이 신기해요 아 제가 애쓴이 신기하죠 함정이야 이거 뭐냐 이 야채 와 모르지 이거 모르지 장고네 이거 장고네 음식이야 오오오 깜놀 오오오오 오오오오 같이 찍어도 알아서 이미 같이 찍었잖아 오오오오 통이랑 얘가 뭐였더라? 얘랑 양파랑 버섯이랑 Is it good? I really don't know 아 맛있어요? Yes He likes it 힘내 친구야, 힘내 야채 He's so happy He's so happy I love the sesame dressing 어때? 쇼쇼쇼쇼 어때? 어때? 맛있네 기분도 있어 이거 마요네즈예요? 저 소스 저 저 저 저 저 이거 다 소스 다 섞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렇죠 아, you're gonna mix it? 믹스요 음, 오케이 오, 나 조금 줘 your favorite, do you want more? 오, 맛있다, 맛있다 you like it? 굿! 오, 됐다, 이거 되게 맛있지? 아, 역시 응 이렇게 먹어야지 근데 진짜 이거 너의 세상에 이렇게 먹는 거 진짜 처음이지? 처음이지 처음이야 우리 엄마도 이 정도까지 야채 안 줬어 우리 엄마도 어렸을 때부터 짐 많아 야채 먹어라 야채 먹으라고 해도 이만큼까지 야채를 주지 않았어 엄마 맞지? Do you like avocado? 아보카도, good 음, 맛있어요 맛있어 Yeah Okay, ready? Okay I'm just getting 아, ready? 끼리끼리는 잘 놀다, 끼리끼리 잘 놀아 뭔 말인지 이거 원이면 병아리콩 그리고 영어로는 chick, chickpeas chickpeas 이게 지금 어떤 맛이냐면요 또 햄버거에 패티가 없는 맛 빠게티 먹고 세례를 먹으면 응 What about a hamburger? This is a hamburger? Is this a hamburger? Is that what you say?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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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아, so 햄버거, but no hamburger 응 아, okay 고기도 없고 야, 고기 줄래? 고기 먹을래? 응, 세미 시켜줄까? 야, 너 고기 저기 그쪽에 역시 친구야 찾을게 야, 진만아 여기 여기는 고기 내 친구 진만아 아, 이거 뭐야 잘 먹어라 고기 앞쪽에 아, 진짜 야, 시크릿 봐 아, 이거 뭐야 거리비가 나왔어 네, 스무디가 나왔어요 얘는 뭐고 얘는 뭐지? 저기, 베리, 베리 스무디고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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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베리 베리 굿 오우우우우우, 너의 빽티굿 그리고 그린 아, 그린, 난 그린 안 먹을 거야 난 이거 처음으로 맛좋아서 세례드를 먹게 됐는데 근데 제가 리뷰를 하기보다는 우리 노엘이 리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이게 좋은 선택인가요? 왜냐하면 샐러드와 스무디를 만들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샐러드가 항상 신선한 맛이에요. 그래서 샐러드가 항상 신선한 샐러드가 항상 신선한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는 샐러드가 가장 좋은 샐러드입니다. 야채가 야채질하는 마인드가 큽니다. 근데 이 드레싱을 정말 레몬 드레싱, 발사믹, 마인드 해가지고 새로운 샐러드, 내가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다. 정말 좋았는데 야채는 야채입니다 여러분. 야채는 고기랑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먹기에는 가끔 이런 싱싱한, 라이트한, 프레쉬한 느낌 만나고 싶어서 여기로 오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샐러드가 큽니다. 어, 그치? 이 친구가 지금 힌트네? 나 여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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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wit 양은 진짜 많아요. 야채치치고 정말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샐러드중에 이렇게 많은 샐러드를 먹어보기 처음에요. service is always excellent she is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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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 and sometimes just gives me things to eat always so welcoming and always has a smile SNS 쉉크 우리 먹었던 제가 먹었던 국물 샐러드 맞죠? 여기 나옵니다 국물 샐러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찍었던 것은 여기입니다 네 비슷하죠 네 SNS 쉉크가 실제보다 별로예요 왜냐면 SNS에는 노엘이 없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안 있어요 노엘이 있어야 이 사진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마이크 네 진한 이제 우리가 맛 게이지를 평가를 해야됩니다 오 마케일 맞지? 그래 그렇지 마케일 금융소프트 잡고 펼 너무 이쁘다 하지만 우리 노엘이 더 이쁘다는 거 그렇지 노엘이 더 뷰티풀 하지 노엘 아라비 노엘 노엘 너무 이뻐 노엘이 어디 갔을까? 이제 나타날 거 자 마케일 한번 올려볼까? 해봅시다 하나 둘 셋 꽃 꽃 꽃 여기 마시는 거 맞추 맞추 쓰리 투 원 고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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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